첫 번째 2번 문제 20초 컷? 설명을 해줄게요. 왜 20초 컷이 될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여기 인스테드 때문에 그랬어요. 인스테드 때문에. 자 봐봐.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대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고했다는 말 나올 때 일단 뒷부분은 다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방향이. 이 방향을 일단 잡아야 돼요. 경고한 거예요. 자 맨 들어가서 상황 제시가 주어졌네요. 상황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의존할 때 어디 기술에 의존할 때요.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예를 들면 길 안내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과도 같은. 여기가 이제 대절의 주절이죠. 빈칸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애지가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유의 방향과 빈칸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렇죠. 근거 주장이니까. 이 근거랑 주장의 방향은 같아야 되지. 같은 방향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 몰두해 있대. 대신에 어디에 추상적이고 컴퓨터화된 세상에 우리가 몰두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삐리리 하지 않았어. 대신에 군것질을 했어. 그럼 삐리리 그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군것질에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리고 내가 제때에 식사를 하지 않고 대신에 군것질을 했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그러면 봐봐. 이 빈칸에 이 대신에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뭐 대신에. 그치. 그러니까 앞에 뭐 하지 않고. A를 하지 않고 대신에 이걸 했겠지. 그럼 뭘 한 거야. 추상적이고 컴퓨터화된 세상에 우리가 몰두해 있던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야 될 A는 이 추상적이고 컴퓨터화된 세상에 반대되는 세상이겠지. 맞아요? 이해 돼요? 우리 인스테드는 A를 하지 않고 대신에 B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데이 법 B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야. A가 아니라 법 B인 거야. A가 아니라 대신에 B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A는 B와 반대되는 소재예요. 개념 자체가. 이해 돼요? 그리고 내가 야채를 먹지 않고 대신에 고기를 먹은 거죠. 그럼 이 야채랑 고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 되니? 자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생각한 거지. 그게 논리가 맞죠? 그럼 객관과 주관이 어때? 반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의 논리의 방향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추상적인 것에 반대가 뭐야? 우리 이거 많이 했지? 그렇죠? 구체적인 거고 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반대는 뭐지? 물질적인 거고 물리적인 거고. 예전에 이거 개념 종료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주 조금 시간이 됐는데. 우리 빈칸 문제, 기출 문제 풀 때. 이게 논리 키워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추상적인 비물질적인 거. 디지털. 기억나요? 기억 안 나나요? 그 다음에 이 비물질적인 것에 반대로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피지컬, 매트리얼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그널 단어장. 다시 한 번 너네들 이따가 프린트해 줄게요. 시그널 단어장 완벽하게 외워두는 게 좋은 게 거기 선생님이 이런 방향어들을 다 정리해놨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예측을 해보면 이 A자리에 abstract가 있기 때문에 material이나 물질적이나 물질적인 거. 아니면 뭐 concrete도 나올 수 있는 단어죠. physical. 그냥 컴퓨터화됐다는 건 가상이잖아. 그치? 컴퓨터 속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실 세계, real.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의 틀을 미리 만들어놓고 있으면 문제를 보자마자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겠네.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문제를 지금 풀었을 때 이걸 족보화시켜서 리스트화시켜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구나. 이 틀의 핵심 소재만 바뀌어서 나중에 다른 식으로 또 등장을 하는 거지. 됐죠? 그럼 여기 어떤 말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스테디언 할 때 동서의 방향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면 내가 빵을 먹지 않고 밥을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기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 빈칸의 방향이 우리가 뭐하지 않고 물질적인, 그치? 구체적인 또는 현실에 세상에 몰두하지 않고 대신에 추상적인 컴퓨터화된 세상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되나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그런 방향을 설명하는 보기가 보기에 있다면 그게 답이 되겠지.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물론 뒤에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해석하고 나서 근거 찾고 또 알려줄 건데 이게 왜 내가 20초 컷이라고 했는지를 이해시켜보려고 꼭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날 이해하려고 해봐요. 알겠죠? 1번 봐요. 우리가 정보를 분석한대요. 너무 철저하게. 잘 봐. 자, 여기 방향은 철저하니야. 철저하나 반대방향은 뭐지? 대충대충이지. 그런 개념은 없었어. 그치? 그래서 나는 1번을 탈락시켰어. 알겠네? 자, 이번에 내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그 방향의 단어가 나왔거든?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사라진다. 그럼 물질적인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인식을 안 하는 거니. 인식을 안 해. 그러니까 이 페이드라는 단어 안에 인식하지 않는다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버리스가 페이드되는 거니까 인식이 사라진다. 그럼 인식하지 않는다. 낫이 빠졌지만 페이드에 낫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돼요?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다고 느꼈어.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적 회상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추상적 가상의 컴퓨터 세상에 빠져 있는 거야. 이게 딱 연결이 확실하게 돼버리잖아. 돼요? 자, 3번은 어, 현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눈에 딱 띄죠. 현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주어가 지식이야. 자, 동서가 여기잖아. 인스테드 나올 때 동서의 방향이 비슷해. 그래, 적어봐. 동서의 방향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논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동사지. 맞아? 주어 자리에 후재가 나오는 거고 동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어지지 않는다야. 그럼 여러분들 인스테드를 넣어봐. 우리의 현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어지지 않고 대신하잖아. 그러면 대신에 뭐가 나와야 돼? 공유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야 되지. 독점이라든지. 나만 가지고 있다든지. 근데 그런 개념 없었잖아. 그러니까 3번은 탈락되는 거죠. 4번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능력이 사라진대요. 감정에 대한 거 없죠. 그럼 감정에 반대는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이 나오지? 이성이 많이 나오죠. 감정 대 이성. 주관 대 객관. 평상시에 자주 보던 족보에 있는 방향이 아니야. 자, 5번은 기술이 없는 매뉴얼 레이벌은 육체노동이 인정받지 못한데. 아니죠. 몇 번이에요? 2번이 제일 바꿔죠.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고 인스테드로 역으로 논리를 꺾어서 보기를 봤더니 2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이게 한 20초? 15초? 여기 읽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까지 보는 데까지 하고 이제 선생님 생각했던 생각이 갈래거든. 근데 물론 여기서 나도 2번 체크가 넘어간 건 아니야. 왜? 실수하기 싫잖아. 그치? 근데 몇 줄 안 읽고 확신하고 넘어갔지. 자, 다음 그럼 볼게요. 봐봐. 자, 연구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근거로 근거가 제시되는 거지, 연구를. 같은 방향이 나올 거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뭘 찾아야 되냐. 우리가 추상화된, 컴퓨터화된 세상에 빠져있게 되잖아, 그치? 대신에 뭐 하지 않고 빠져있게 되는지를 찾는 거였죠. 자, 우리는 뭐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나도 많은 믿음을 정보의 정확성에다 두는 경향이 있다. 컴퓨터, 모니터로부터 얻은 정보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시하죠. 됐죠? 자, 무시한다는요. 여기도 디스카운트 무시하다죠. 그 중요도를 떨어뜨리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정보를 무시한대요. 우리 자신의 눈과 귀로 얻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가치의 낮게 평가하고 무시한대. 됐니? 자,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가 빈칸에 들어가야 돼. 자, 우리는 컴퓨터, 모니터로 얻은 정보의 정확도는 신뢰하고, 우리의 눈과 귀로 얻은 정보는 무시해. 됐지? 그럼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무시한다는 방향이 들어가야 돼. 됐나요? 자, 그럼 보기에서 우리의 눈과 귀로 정보를 얻는 그 방향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인은 뭐냐, 이거지. Our awareness죠. 우리의 인식, 우리의 물리적 세상에 대한 인식. 그래요? 눈, 귀라는 말은 없지만, 눈과 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인지를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럼 우리가 뭐 한 거지? 인식한 거지. 그럼 물리적 세상에 대한 인식. 이걸 무시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지. 그럼 2번. 그럼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추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치? 그러니까 논리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어떻게든 믿어라. 이거하고 쉽게. 뜨거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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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방향을 믿으셔야겠죠? 그럼 빈칸문제 이렇게 출제될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급할 때 이걸 이용해라. 급할 때. 찍을 때 어떻게 찍어라. 이렇게 찍어라. 최고. 알겠죠? 이거 외워도 돼요, 이 방향은. 넘어도 괜찮겠죠? 응.